세계 불교를 가다 네팔 불교 3강이 되겠습니다. 네팔 정부는 룸비니를 상역화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룸비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가고 있고 특히 평화를 상징하는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지지입니다. 고타마부타의 평화, 자비, 생명사상을 구현하는 세계 평화도령으로 만들어서 불교도요. 이건 비불교도 이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모두 다 환영한다는 룸비니 성역화 추진 프로젝트의 설명이죠. 이런 취지 아래 세계 평화를 모성하는 국제불교 컨퍼런스와 세계불교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원구역에는 각 나라 불교사원이 들어서 불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고타마부타가 룸비니에 와서 본다면 스스로 놀랄 일은 사르나떼에서 법률을 굴린 이후 담마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오다니 놀라운 일이로다라고 덕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타마 시따르다가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건 녹양원을 얘기하거든요. 녹양원. 녹양원에서 이제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난 몇백년이 흐른 지금 룸비니에 와서 본다면 얼마나 참 놀랄 일입니까? 그 얘기야. 사람한테서 법률을 굴린 이후 법이 담마 진리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불교가. 처음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동남아로 그다음에 북쪽으로 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해서 지금은 서양에까지 한 바퀴 돌아버렸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세계 여러 불교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거 룸비니에서 각 나라의 불교 전통을 눈여오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룸비니 성역입니다. 한 성인의 탄생은 이렇게 인류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삶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네팔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읽었습니다. 수천 년의 인도 역사에서 히말라야는 수많은 성자들의 수행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히말라야 높은 그런 데서 무소유로 말이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정신적 어떤 영감. 도를 이뤄서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참 고마운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꼭 그렇게 물질이나 무슨 비즈니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정신적 어떤 영감을 주고. 그래서 인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 가면 수행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 그냥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고. 인도인들은 원래 북방의 스텝 지방과 카카스 지역 등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온전 3000년 전에 남방과 서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부 무리는 중앙아시아의 이란 공원에 정착하여 소우드인, 메디아인으로 고대 이란인으로 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란에서 또 일부는 인도로 남아하고 어떤 무리는 서진을 계속해서 켈트족이나 슬라브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도의 아리안족은 원래 초원지대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고 오다가 이란 고원의 또 일부는 거기서 이제 남고 또 일부는 계속 남아해서 인도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리안인들의 기온에 과해서는 아직도 남이 많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라틴어, 그리스어, 고대, 페르시아어와 현대, 유럽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으로 볼 때 이 언어들의 공통된 조상이란 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가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18세기의 영국인 윌리엄 존스에 뒤이어 인도 유럽어조, 인도 유리피안 랭기지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는 하나의 발상지에서 나온 단일 민족이 이웃 민족들을 잇따라 침략하여 자기네 언어를 전파했다는 학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사는 좀 다르지 말하잖아요. 한 민족의 언어가 그 주변 민족을 정복해서 언어적으로 정복해서 인도 아리안이 됐다 이런 얘기고 인도 유럽어조건 화해의 분류로서 쉽게 언어파가 있는데 아나톨리아어파, 발트어파, 슬라브어파, 인도 이란어파 아르메니아파, 알바니아파, 게르만어파, 그리스어파 이탈리아파, 켈트어파, 퐴어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 그 말은 밑에 10개의 언어로 이렇게 또 분판됐다는 얘기고 산스크립트어 아리아에서 유리한 것으로 아리아라는 말은 고귀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아베스타어 아베스타라고 하는 것은 조로아스트 교라고 있거든요. 이란의 그 경전어입니다. 아이리아이며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설은 없지만 대체로 인도 유럽어조건 같은 조상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딘지 인종면에서는 상해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을 보면 다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중국어를 쓰다 보면 다 중국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인과 만주족이나 몽골족, 조선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가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몽골족이나 만주족이나 그러나 종족은 또 다르거든 중국어를 같이 쓴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도 유럽연 랭귀지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아리아족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고 이거는 언어와 인종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인도 유럽어족도 언어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지만 인종면에서는 생각을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과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네팔불교에 주명하면서 히말라야 산력의 불교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불교라고 하면 이거는 티베트, 부탄, 네팔 지역, 인도 지역의 라다크 또 히마찰파라데시, 우타라칸드, 다질링, 시킹과 아로라찰파라데시입니다. 히말라야 불교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가 큽니다. 지금은 히말라야 불교라고 하면 거기가 뭐 티베트 불교 전통이지만 인도 불교와 이슬람으로 대치되기 전에는 거기가 인도 불교 1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원래는 이제 힌두교죠. 인도 바라문교. 그다음에 이제 불교. 또 이제 10세기부터 12세기 이슬람이 돌아가지고 또 불교를 시를 말려버렸거든요. 인도 불교라고 하면 과거에 부파불교가 주로가 되겠죠. 인도 불교라고 할지라도 불교가 발생하는 1천여 년간 인도의 원형 불교가 인도 전역에 널리 유포되었고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와 공전을 해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기호는 5세기부터는 힌두교의 의뢰가 불교에 섞이면서 이른바 딴뜨라 불교가 이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와 힌두적인 사상이나 의뢰가 가미되면서 딴뜨라 불교가 형성됐고 이 불교의 전통이 티베트로 전파되어 오늘날 티베트 불교가 되고 이말라일 때는 티베트 불교가 강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천년이 지나니까 기호는 5, 6세기가 되면서 그 당시 인도 불교가 힌두교의 의뢰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의뢰. 뭐 이렇게 부자 말하자면 뭐 이렇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리랑카 미얀마 태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가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같은 불교지만 좀 달라요.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동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 불교 또 이들 불교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티베트에서는 불교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거의 800년간 불교의 공백 상태가 생겼고 지금까지 또 인도에서 전해졌던 딴뜨라 불교가 티베트로부터 다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역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 6세기, 7세기, 8세기에 티베트로 왔던 불교가 다시 이제는 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다시 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에서의 마지막 불교의 모습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인 다라일라마 법안까지 인도에 와있을 정도입니다. 인도에 가면 티베트 불교만은 아닙니다. 인도에서 남진했던 인도의 원형 불교 전통은 인도 남단 끝에 있는 섬나라 실론 실랑카죠. 그래서 보존됐던 상자부 불교 전통이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실론과 동남아시아에 전파됐던 인도의 원형 불교가 다시 인도에 되돌아와서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서지 대살아나고 있지만 인도인들에 의한 인도 불교가 활성화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네팔 불교에도 순수한 네팔인들의 불교라기보다는 네팔, 티베트인들의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룸비니 같은 데에는 다국적 불교가 지금 형성되어 있죠. 룸비니는 부처님 탄생지입니다. 네팔은 힌두국가야 힌두국가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룸비니는 부처님이 탄생한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국제불교 타원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 평화도시로 만들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각 나라 불교가 들어와서 각각의 불교 전통과 건축양식으로 사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원구역을 지정해서 대지를 분할해 주고 여러 나라의 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팔은 힌두국가이지만 또 룸비니는 부처님이 탄생한 지역이고 불교 지역이기 때문에 각 나라 불교 다 와라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각 나라 불교가 다 와 있는 거예요. 2500, 600년 후에 불교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각 나라에 정착된 불교가 거기 와서 함께 있는 겁니다.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네팔 성지술래 지금 네팔은 힌두국가이지만 룸비니는 세계 11화의 불교가 공존하는 국제 불교 타원으로 인터내셔널 부디스 타원이 되어있죠. 2600년 전 고타마시 따르타는 무수가지를 붙잡은 마야 분인으로부터 이 세상이 출현했지만 이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계의 수많은 불교도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각양각색의 승복을 입은 승려들과 건축양식을 한 사원이 룸비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십다르타고 타마가 그러니까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이런 재밌는 현상은 없어요. 각 나라에 각 나라 불교가 원래 인도에서 룸비니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년 후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모습이 말이에요. 십다르타고 타마가 천상천하 유하독전을 외치면서 탄생한 룸비니 농연은 지금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마을로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하독전을 외쳤거든요.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 천상천하 유하독전이라는 말은 요즘 말라 말하면 평화예요. 평화를 인간의 생명 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생명이 고귀함과 평화를 부르짖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다시 뭐 가서 천상천하 유하독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피스를 외치는 거예요. 세계평화를 왜냐하면 세계평화를 지금 해야 되거든.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류에게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지구촌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등 인종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는 세계평화라는 월드피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는 인간성을 되찾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 지금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룸비니 개발 이혼에는 1985년 네팔 정부에 의해서 장입됐습니다. 시타르타의 어머니 마야 데비는 친정으로 가는 길에 시타르타를 낳았습니다. 당시 인도의 풍숭은 출산을 위해서는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대개 친정집에 가서 출산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동소사방으로 칠보를 행하면서 외친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삼기는 구호가 되겠죠. 여기서 칠보 왜 하필 칠보냐 한 열 번 정도 걷지 그 당시에는 8, 9, 10 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7까지 밖에 없었어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 생기고 9가 생기고 0이 생기고 0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0 하니까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렇게 그 수하 숫자가 그 당시에는 7가지밖에 없었다. 부처님 탄생 기원은 여러 살이 있는데 대체로 기원전 5, 6, 3, 4, 8, 3 기원전 1563년에 태어나서 483년에 들어가신다. 이것은 남방불교설을 따는 것이고 북방불교에서는 또 달라요. 3천년설을 또 주장해요. 부처님은 3천년 전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남방에서는 2,500년 전이라고 그러지만 1950년 불교의 3대 종파 지도자리 스리랑카에서 남방설을 따라서 2,500년 설로 통일시켜서 올해는 불기 몇 년 전 얘기인데 올해가 2565년이죠. 올해가 2565년 2565년 66년인가요. 6년이지. 올해 2022년은 그런데 불기는 부처님 탄생을 기념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멸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그걸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빨리딜 반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불기 2566년 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탄생을 기원한 게 아니다. 부처님이 열반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므로 불기는 부처님 열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남방설에도 1년의 차이가 있는데 인도권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한 당의 연도를 불기 1년으로 기산하고 태국에서는 1년이 지난 다음해를 불기 1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인도서를 따르고 있죠. 약간의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불교의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